광주시가 지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청년도시라는 주제로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민선 6기 후반기 경제 운영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윤장현 시장은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3대 산업 밸리 조성 사업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 등 추후 경제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미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차세대 에너지 허브 도시 건설 등을 후반기 2년 주요 시책으로 두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